트위터 오케이 광란 박치기 광란 끈기로 태우고 광란 졸포시캐도 안 늘어나죠 그냥 소멸시킨 거예요 그냥 그냥 소멸시킨 거예요 아 3시 하나 나오고 다 태우자 아 이걸로 태우자 광란 나왔네 대기 얼마 안남았어 대기 얼마 안남았어 파괴하면 안되네 파괴하면 너무 위험해 그래 바로 다음장에 타락이었어 큰일날뻔 있어 잠시만 태워 파괴를 태워놓을거야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전기 태워놔 아 아직도 안남았어 아 아직도 안남았어 한탄 박아라 젠티잼쓰고 얼마지 먹자 더이상 드로우도 안돼 가자 광란 대비 48위에요 거의 다 잡았거든요 잡았다 아